국가대표 선수단의 대활약으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발언은 큰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협회와 안세영 간의 진실 공방, 시비 가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안세영은 한국에 귀국한 뒤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안세영은 자신의 SNS에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드려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제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회의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됐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그 사이 협회는 안세영을 완전히 묻어버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 금메달에 도취하지 않고 곧바로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노를 자연군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등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천이페이 등이 전담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안세영 또한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 2월부터 안세영만을 담당하는 전담 트레이너를 배치했으나 파리올림픽 직전에 계약이 종료돼 함께하지 못했죠. 안세영은 급기야 대표팀을 떠날 생각마저 내비쳤습니다.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대표팀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제대회를 다니다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직전에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협회는 딱히 선수의 말을 귀담아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계된 지도자들, 코치들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부터의 훈련 부상과 관련한 것들을 다 받아 봤다. 받아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안세영 선수가 분명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아직 안세영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는데요. 안세영의 무릎 부상 오진 논란에 대해선 이 회장은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 안세영 선수는 아팠다고 했고 여기서는 이건 큰 문제는 없다. 4주 정도 재활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가 다 있다. 협회는 해외에 나가겠느냐 안 나겠냐, 나가지 말고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앞서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밝힌 해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안세영을 전담한 트레이너가 계약 동료로 인해 파리에 동행하지 못해 속상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의 문제임을 짚었는데요. 이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너무 그 트레이너와 가고 싶다고 해 저희가 계약을 두 달 연장하자 파리 갔다 와서 절차를 밟자고 하자 그 트레이너는 지금 당장 정식으로 재계약해 주지 않는다면 안 가겠다고 해 파리행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연장이 아니고 연 단위 정규 계약을 연장하는 건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당장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특정 협찬사의 운동화만 신도록 강요해 발에 잘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었다는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회장은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는데 그 스폰서십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 권한을 줬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국제적 기량이 있는 선수들을 배출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런 컴플레인을 제기한 선수는 안 선수 외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임원들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그는 선수들 항공료는 국가 예산을 쓴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 있으면 모두 비즈니스를 타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임원들은 자부담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변명 또 변명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한 내용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연습 도중 감독에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되었다거나 안세영의 불만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다 등의 가짜뉴스인데요. 이미 협회 측에서 안세영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며 덮으려 했고 오히려 언론에 먼저 유리한 내용을 퍼뜨려 여론을 움직이려고 했다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안세영을 비롯해 모든 선수들의 상황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번 진실 공방으로 정치권도 해당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지난 8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선수 부상에 있어 협회의 안일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배드민턴 협회의 목적은 선수 지원과 관리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협회는 스스로 자격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의 배드민턴 협회의 안일한 대처와 소통의 부재가 안 선수를 실망하게 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딸아이를 둔 부모로서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대는 바뀌고 젊은 선수들 의식도 빠르게 변하는데 떡팬은 아직도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세영 선수 무엇이든 말해보세요라며 기회를 준다면 제가 그 어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진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안세영의 인터뷰가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세밀하게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수와 협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협회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협회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다. 체육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수와 협회들이 불합리한 일이 없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진실 공방은 이쯤 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방수현 방송 해설위원회 우리 때도 모든 선수가 부상은 다 갖고 나갔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 것인가요? 하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기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급기야 코칭 스태프까지 연탄장을 받아 방패 마개로 끌어들였습니다. 명색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어린 제자의 주장을 사실 적시라는 이름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안세영은 이런 스승들을 누누이 코칭 스태프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안세영은 2023년 16개 국제대회 출전 열다받번 결승에 진출해 11번 우승했습니다. 대단한 성적이지만 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살인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TV 중계를 하던 덴마크 해설진조차 한국 대표팀이 그녀를 너무 많이 뛰게 한다. 저러다간 부상 우려가 많은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협회 차원에서 대표 선수의 일정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밖에 모릅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마음껏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어른들이 나서서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